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미친 기적을 만들었다. 2. 유럽은 패닉에 빠졌다. 3.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기업들이 터키 티르키에 세운 세계 최장 현수교가 중공 6개월 후 엄청난 결과로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카시 대교를 능가했던 상황을 보고 이용에 큰 호응이 없을 것이라 악담을 퍼부었던 일본마저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터키 일부 방송사들이 찬악할레 대교를 보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까지 추진해 전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터키의 미래를 바꾼 초대형 교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말 한국 기업이 건설한 찬악할레 대교는 놀라운 상 하나를 수상했습니다. 유럽철강 공사협회 이익시스로부터 유럽의 강철 교령상을 수상해 그 숨겨진 위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2년마다 후보를 선정해 교령 건설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20여개 경쟁 프로젝트를 따돌리고 상을 거머쥐자 한국 건설을 한 수 아래로 봤던 일본과 유럽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위와 3위 작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들은 혹독한 조건에서도 차질 없이 건설됐고 높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터키 언론들도 이를 대서특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건설사를 선택한 것이 결국 옳았다면서 자국 내 여론도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신은 이승리가 한국의 건설 수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통 당시의 감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3월 터키인 수만 명이 곳곳에 내걸린 태극기에 앞으로 몰려들며 환호성을 지른 바 있습니다. 새로 개통한 찬학할레 대교를 보기 위해 모였던 것인데 다리의 장엄한 광경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감탄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찬학할레 대교는 터키 북서부 지역에 위치해 유럽과 아시아를 양쪽으로 갈라놓았던 다르다 넬스 해업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최고 기술력이 동원들 가장 적합한 다리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다리는 사장교와 아치교, 트러스교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렵고 고난도 기술이 들어가는 다리는 현수교입니다.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림산업과 SK건설은 완벽하게 중공을 맞춰 세기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기를 1년 7개월이나 단축하고도 안전사고 한 건더 없이 완공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 대교 전에 4개의 현수교가 있었지만 모두 외국 기술에 의존해 시공이 된 바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10% 정도가 기술을 제공한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대림산업이 건설한 이순신 대교는 역사를 바꾸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세계 여섯 번째로 완전 자립화에 성공해 네 번째로 긴 현수교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 후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을 누르고 찬악할래 수주전에서도 승리했죠. 기존에는 바르다 넬스 해업을 건너려면 1시간마다 오는 배를 기다려야 했고 또는 차를 타고 8시간 이상 돌아가야 했던 해업 반대편 도시를 단 6분만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전세계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장 현수교 자리를 24년 만에 뒤집어 버려 일본 내에서 엄청난 시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령 건설을 위해 1만 7천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건설에는 아파트 2,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케이블에 사용된 강선은 16만 2천 킬로미터로 지구를 4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케이블은 1960MPMP급의 인장 강도를 갖췄는데 이는 강선 한 가닥이 5.1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 심사위원들이 감탄하고 있는 부분도 포스코가 제공한 강력한 철강입니다. 찬학할래 대교는 대림디 AENC와 SK의 코플랜트의 기술력으로 건설됐으며 모든 철강 자재는 포스코가 공급한 바 있습니다. 주탑에 들어가는 후판 3만 9천 톤부터 케이블용 선제 4만 4천 톤 등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13만 6천 톤 전량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포스코는 고객사의 입맛에 맞는 소재를 개발하고 강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해 전량 수주를 따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탑의 높이는 334m로 프랑스 에펠탑 320m보다도 높습니다. 케이블로 지지되는 만큼 상판과 주탑을 연결하는 케이블의 성능이 중요하죠. 여기에는 포스코의 케이블용 선제 포스케이블 포스케이블이 사용된 상황입니다. 단은 철사 127가닥이 모여 철줄 하나가 되고 철줄 148개가 모여 거대한 철케이블이 된 것입니다. 최대 풍속 69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다리가 탄생된 것이죠. 포스코는 그 과정 속에서 기술을 더욱 개발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스케이블로 제작한 PC 강연선 규격이 국제표준 ISO에 등재가 됐던 것입니다. 고려재강 등과 4년간의 협업 끝에 국산 소재와 기술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PC 강연선은 교량이나 LNG 탱크 등에 삽입돼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최고 강도는 40여 년 전에 정해진 1860메가 파스칼이었으나 한국 측 제한으로 2360메가 파스칼 제품이 표준에 오른 상황입니다. 1제곱센치 면적으로 중형차 약 15대 무게인 23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제철과 고베재강이 내놓은 2230메가 파스칼보다도 강도가 높아 일본의 자존심을 뭉개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서 한국 측이 유리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선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 철강 업체들은 1970년대부터 품질 조작을 지속해온 바 있어 이번에 이들이 제시한 수칙 또한 믿지 못하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찬학할레 대교 주탑은 블록을 용접해 차곡차곡 쌓아올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탑 1개당 64개의 블록으로 구성돼 무게만 해도 1만 8천 톤에 이릅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만들어야 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2개의 원통형 철강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차없이 끌고 나가 내부에 바닷물을 채운 후 설계대로 안착시키는 이 공정은 현수교를 건설하는 전체 과정 중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블록들은 국내 기술력으로 현장에서 직접 조립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지대인 케이슨이 설치된 지 약 1년 만에 주탑이 완성됐죠? 그 후 터키는 영국-프랑스 연합함대의 승리를 거둔 107주년에 맞춰 개통식을 진행했습니다. 대림과 SK는 약 12년간 교량을 운영해 최소 통행량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현지 정부에 이관하는 보트 방식으로 사업을 따낸 바 있습니다.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부터 금융조달 운영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디벨로퍼가 됐던 것입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중국공상은행, 터키은행 등 총 21개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했죠? 금융약정 체결은 프로젝트 수주 이후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터키 정부가 보증하는 내용도 있죠? 통과 차량 1대당 20유로씩 하루에 4만 5천대분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1만원대인 거가대교 통행료나 인천대교 이용료보다도 비싼 편입니다. 건설 초기만 해도 이용량이 저조할 수 있다며 터키 일부 언론들은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발표된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개통 후 6개월 만에 200만 대 이상이 통과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기사가 쏟아진 것입니다. 터키 교통장관은 성명에서 도로에서 2,780만km와 360만시간을 절약해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건설 비용인 25억 유로가 들었지만 경제 생산량의 53억이로 일자리 11만8천개 수익 24억 유로 등의 창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터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찬아칼레 대교의 영향으로 경제가 일부 지탱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층체에 높이 빠질 동안 2분기 성장률이 7.6%를 보인 것입니다. 외신들은 찬아칼레 대교가 이스탄불 공항이나 유라시아 터널 등의 버금가는 성과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덕분에 도로에서의 이동은 더욱 편안해졌고 교통사고일과 인명피해가 82% 감소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투자 덕분에 자동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말입니다. 현재 터키에서 이미지가 가장 크게 좋아지고 있는 차 또한 현대차 브랜드입니다. 최근 현대차 투싼은 터키 기자협회가 선정한 터키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64명의 심사위원들이 본선에 진출한 7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고 혼다 시비기나 벤츠시 클래스 등을 제치며 투싼이 올해의 차로 선정됐던 것입니다. 투싼은 2004년 출시 이후 유럽 시장에서 140만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현대차는 1997년 10만대 규모의 해외생산 공장을 터키에 처음 건립하며 글로벌 경영 체제를 본격 구축해 온 바 있습니다. 현재는 북서부 지역에서 연 24만 5천대 규모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터키법인 순이익은 2천억원 정도로 미국 1조원 인도 4,300억원, 체코법인 4,1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중요한 해외생산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터키에서의 가동률입니다. 현대차 터키 공장만 유독 공장 가동률이 100% 이상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찬악할래 대기후 영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우수성이 더욱 부각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터키 경제가 흔들려도 현대차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대차는 과거에도 르노를 제치고 현지 판매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시 그 영광이 찾아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터키 경제장관마저 관용차를 도요타에서 현대차로 바꿔 일본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지만 한국에 완전히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악할래 대교의 인기가 높아지자 터키 방송사들은 놀라운 프로젝트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찬악할래 대교를 보고 싶지만 지역이 멀고 거동이 불편해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교령으로 모시고와 현장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80세의 현지인은 한국 기업이 만든 찬악할래 대교를 직접 보게 됐다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간 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지역 주민에게 그 장엄한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터키는 6.25 전쟁 당시 네 번째로 많은 2만 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해 수백 명이 숨지고 천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왔던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터키 국민들은 상호간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종 가전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죠. 최근에는 한국과 터키 엔지니어링 협회가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찬악할래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더욱 가속화시키자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찬악할래 대교 영원한 우정의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동맹국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우선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반도체 정치화는 세홍지마라며 이런 반도체의 정치화가 확대되며 정치적 속상에 강화를 뗄수록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호재라는 소식을 WSJ가 분석하며 보도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으로 고유가 현상을 잡기 위해 인권 문제까지 눈감아주며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에너지 무기와의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이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보였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미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 등 일화의 세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중간선거 등으로 당장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이 약속한 정부 간 협의 공식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행령의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 자료를 통해 국세청과 함께 일화의 주요 기후청정에너지 세금 인센티브 시행에 대해 오는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일화 관련 6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소비자 차량 신용 항목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항목에서 한국산 차별의 핵심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관련 최종 조립, 북미 등 정의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핵심 광물 가치와 비중 계산, 핵심 광물 채굴, 가공 지역 판단 시 고려 요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자료에서 재무부는 법 시행량 마련 원칙으로 강한 대중적 관여, 명확성 및 확실성, 건전한 관리를 꼽기도 했는데요. 연말까지 일화 관련 시행량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향후 몇 주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닛 일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일화 시행 관련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됐으며, 법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일화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현재 미국 측과 진행 중인 양자 협의체 외의 의견 수렴 정차로도 일화 내 문제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아직 공식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최근 미중간 반도체 정치와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 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반도체의 정치화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정치적 속성의 강화가 삼성전자에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과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는 고난 이후, 미래를 준비할 장기 전략으로 WSJ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시장이 몰락이 뚜렷했고, 삼성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2021년 초 이후 가치의 약 40%를 잃어, 거의 3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주요 수익인 메모리 칩의 수요 감소와 높은 재고는, 현재 삼성의 삶을 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 추적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스토리지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 유형인 랜드플래시의 가격이, 전분기에 13-18% 하락한 후, 4분기에 15-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탠더드 랜드포스 SP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에 따르면, 삼성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현재의 불황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와 경쟁하기 위해, 2027년까지 첨단 칩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가장 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과 TSMC뿐입니다.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몇 세대 뒤쳐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디램 시장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의 추격도 거셉니다. 마이크론은 미 뉴욕주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점유율 변화도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10nm급 4세대 1A 디램을 공개했고, 지난 5월은 5세대 디램 제품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WSJ는 최근 심성 파운드리 포럼 SFF에서 삼성이 대만의 TSMC와 경쟁하기 위해, 2027년까지 파운드리 생산 역량을 3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는 풍부한 보유, 현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탈피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공포를 활용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별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로드맵을 보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3개월 앞서 3nm 공정을 양성 중이고, 이 기세로 2025년에는 2nm를, 2027년에는 1.4nm 공정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수율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 3nm의 경우 업계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선 기술 경쟁 못지않게 고객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TSMC와 차이를 좁혔지만, 고객 확보 측면에서는 뒤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3.4%, 심성전자가 16.5%입니다. 20%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데,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세이퍼스트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존엔 주문을 받고 생산시설을 지었다면, 앞으로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먼저 짓고 주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 현재 파운드리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모바일 칩 비중을 2027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고 HPC 구성능 컴퓨팅, 대형 클라우드, 차량용 반도체와 5G, 사물 인터넷 등 고성 저전력 반도체 신양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2027년에는 2019년 대비 고객사를 5대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계획으로, 이날 행사엔 퀄컴의 최고 기술 책임자와 테슬라의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 등장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들 회사 간 탄탄한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짐 탐슨 퀄컴 최고 기술 책임자는 퀄컴과 삼성 파운드리와 파트너십은 15년간 지속됐으며, 삼성이 선진 미세 공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미래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일화법은 걸림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미국 재무부가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고 한국자 차별을 해소해, 바이든의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역대급 감산 카드를 꺼내며 바이든은 곤혹에 빠졌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페, 오페과 러시아 등 비비오페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페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경기춤체 우려로 하락하는 유가를 떠받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다시 치솟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오페플러스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2020년 3월 후 첫 대면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국제 유가는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47달러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긴축에 따른 경기춤체 우려와 달러 강세로 7월 배럴당 100달러 선이 깨지며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 번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지난달에는 1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 선으로 밀렸습니다. 오페플러스의 대규모 감산으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한편 앞서 골드만삭스는 대규모 감산이 이뤄지면 브랜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가 강세가 이어지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나라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이날 감산 소식에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장초반 사부텍사스원 UWTI 11월물은 보아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페플러스가 대규모 원유감산 카드를 꺼낸 것은 국제유가가 맥을 못추고 있어서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배럴당 122달러를 넘던 WTI는 4일 기준 고점 대비 29% 추락했습니다. 브랜트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123달러를 웃돌던 6월 고점보다는 여전히 26% 낮습니다. EU가 도입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 다른 변수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오페플러스가 결정한 감산 규모 200만 배럴은 하루 3개 원유 공급량의 2% 수준입니다. 애초 전망됐던 50만에서 150만 배럴에서 규모가 확 커진 것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페플러스의 두 주축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페플러스 결정과 반대로 사우디가 원유 생산량을 추가로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RBC 캐피털마켓은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줄여 오페플러스의 감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페플러스의 감산 전망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업적으로 선전하는 자국 내 휘발유 가격 안정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이더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오페플러스 의왕국들에 원유감사는 경제 펀더멘털 기초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바이든 중동 순방 당시 사우디와 미국 간 증산 논의는 없었으며 바이든의 중동 순방은 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떨어졌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1화 발표 후 소폭 상승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떨어진 후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오페플러스의 발표로 다시 한번 이태해진 것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오페플러스의 근시안적인 감상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히며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 천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라 세부 규정을 만드는 등 한국 기업을 다시 붙잡기 위해 친서까지 보내며 떨어지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